네 소년관 선수 49km 게이트 통과 1번부위 통과는 소년관 선수 2번부위 통과 좋아 좋아 3번부위를 여유있게 감아주는 소년관 선수 4번부위 네 좋습니다 5번부위 아 잘 들었고 6번부위 네 완주합니다 그 시간만에 완주 게이트 통과 1번부위 통과 2번부위 통과는 소년관 선수 3번부위 엄청 우다카 4번부위 15번 선수 야세용 선수 게이트 통과 1번부위 통과는 강원도 대표 2번부위 통과 좀 더 잘 돌았어 3번부위 4번부위 네 강원도 대표 아 진짜 맞죠 자 오늘 더욱 야세용 선수 52km 게이트 통과 1번부위 통과 1번부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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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번부위 2번부위 아 안정된 자세 좋아요 오늘은 원핸들도 필요없어 막 피핸들로 잡아 돌려야 돼요 1번부위 1번부위 네 2번부위 1번부위 2번부위 스카ь 1번부윙 전소년단 내내 4번부위 얌전한 5번부위 7번부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풍경에 도전하는 대기교표 인성철 선수 1번 부위 통과! 2번 부위 통과! 아 자세 좋고 3번 부위 통과! 네! 5번 부위! 1번 부위 통과! 단과 빌렸지만 다시 자원치는 인성철 선수! 데이트 빠져나가고, 더한 포켓을 수정한 장관입니다. 1번 부위 통과! 2번 부위! 아 지금 상체를 빼앗기는 3번 부위! 광주 대표, 임덕재 선수입니다. 임덕재 선수 49km! 1번 부위 통과! 2번 부위 통과! 네 임덕재 선수! 아 좋아요! 3번 부위! 그렇지! 아 그러나 승치를 뺏기네요! 1번 부위! 그래도 49니까 돌 수 있다! 5번 부위! 6번 부위! 게이트! 게이트 통과! 1번 부위 통과! 재윤이가 힘이 좋아서 돌 수 있다! 1번 부위 통과! 1번 부위 통과! 3번 부위 그렇지! 더 잡았지! 4번 부위! 네 좋습니다! 5번 부위! 좋다! 6번 부위! 완주합니다! 총화권 선수! 현재 elements & 연락 Games 누가 박지영 선수! 1번브이 통과 2번브이 통과 아 좋아 현재 안 밀리고 3번브이 통과 그렇죠 4번브이 통과 네 김시영 선수 52키로 게이트 통과 1번브이 통과 김시영 선수 2번브이 통과 그렇죠 아 앵글도 아직 그대로 살아있고요 밀렸지만 52키로 네 조봉준 선수 게이트 통과 1번브이 통과 2번브이 통과 3번브이 통과